안녕 안녕 빵 주세요 안녕 날씨였습니다 깔끔하게 여유의 산에 하실게요, 이거. 아, 좋다. 바닷가 들어갈게요. 너무 좋다. 해놨어, 해놨어. 해놨어, 해놨어, 해놨어. 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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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어. 아니야, 여기 대놓고 가러 갔다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맞다. 바닷가에 대놓고 갔다 오잖아. 이쪽 바닷가도 있잖아. 어? 이쪽도 있잖아. 여기가 됐다, 바닷가. 응, 여기가 됐어. 우와! 인 sit. 아니면 불댓게 말아줬을 했잖아. 여유. 꿀맛에서 끓인 날. 대신 복잡할 때의 정리 안 tu기를 해놨어 보니. 말아줌. 그럼 일부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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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차가 날리지 않던 sug가계약 질기 다. 하얀어서 매우 oven을 전원시키는 날을 잘 아무것도 안 올리지 않는다고 하던만 하다가 다시 그때 뱉어로 Harriet 구입室에 안에서 붓는다 이용해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배고프로 봐봐요 잘miyor 요리하기 좀 더 먹었어요 זה 먹는지 끓이고 르기 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대박 알갠이 봐봐 신기해? 응 어클레일 누구네? 뭐라 그러냐? 구슬 아이스크림이네 응 어디서 지라 반 년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식업소들에 큰일이 큰데요 최고급 식당의 유명 요리 소 너무 잘하셨으면 좋았어요 마지막에 지금 주변에 칼이 아닌 트럭의 운전대를 잡으며 시작됩니다 매콤한 고춧가루 맛있어 오, 호재야? 오, 이건 뭐 그냥 사람은 없어. 오, 시끄러워요. 오, 시끄러워요. 하하하하하 신나, 신나, 이제 먹어보니까. 얘네도 정전히 가니까. 무거워.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지? 기무치만두. 어? 계란. 계란. 겨울. 오, 계란. 오, 계란. 오, 계란. 행복해. 삼겹살이 지금. 삼겹살이 지금. 오, 맛있겠다. 오, 계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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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식빵 이렇게 먹자 4 4 으 좀 아 4 이 거 시도 안 에 뭐 이 먹부터 많이 삼 quería 4 그냥 하나만 먹게 난 무화과일실에서 오래정도 안 먹잖아 먹어 맛있겠다 맛있네 얘도 왔을 때 먹는 것 중에 간식의 최고봉은 그냥 노티드 노넛인 것 같아 나머지 왼쪽은 다이빙 다이빙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